Q. 신훈 오빠의 어깨빵을 맞아보고 싶어요. 저희 방금 댓글에 신훈 오빠한테 어깨빵 맞아보고 싶어요. 아 정말? 아 중자가 있는데? 근데 보통의 남자를 일단 제볼게요 제가. 보통의? 일단 평균 정도. 평균. 평균이다. 평균이다. 제가. 제가 봤을 때는 홍석군이. 약간 평균이지 않을까. 평균보다 좀 큰데. 그래요? 아니 뭐 그런다고 더 넓어지지 않아요. 제가 몇 인치인지 재볼게요. 그래서 끝까지. 딱 진짜 표준인 것 같아요. 19인치? 오 20인 것 같아요. 20인치. 20이에요 20. 너 20 남았다. 19 남았다. 잠깐만 뭐 넣은 거 아니죠? 넣은 거 아니죠? 네 네 제 것입니다. 제가 재보겠습니다. 제 꺼입니다. 제, 제 뼘니까 어 Performance rep emoc nouvelle civilly. 잠깐만 이거 실화야? 응 잠깐만. cultural бесп prostorium 넓어요 오오 22 사람 미슨 와 진짜로? 33 인치. 인치 위로 23명은 나これ... 오 23이면? współ 되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? 대박이네요. 아 진짜.. 고마워